안녕하세요 땅땅무슨땅입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호재들 중에서 호재 왕은 뭘까요? 왕. 제일 좋은거.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집이 역세권이 되는거, 우리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기는거 이것만큼 큰 호재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거는 아무데나 가는 지하철역이 아니라 물론 역이 없는거보단 낫지만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중심업무지구 강남이나 여의도 광화문권으로 직행으로 가는 철도가 우리집 앞에 생긴다. 그게 중요한거겠죠? 환승하지 않고 한번에 핵심업무지구로 가는 지하철을 말하는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거 정말 중요한 얘기에요. gtx-a 노선. 엊그제 착공한거 같았는데 벌써 개통이 다가왔어요. 24년 4월 개통이라고 했다가 한달 땡겨서 3월 조기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gtx-a는 파주 운정 이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 되고 초반에 말씀드린 강남을 통과하죠. 남쪽으로는 동탄이 종착역입니다. 평택 그 밑으로 연장이 될 가능성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거 조기개통을 하는건 알겠는데 gtx-a 역사 주변에 관심도가 높은 아파트는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돈이 많지 않아. 그래도 gtx 호재권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다. 소액으로 투자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gtx 개통이 다가올수록 개통역사 주변 역세권 아파트들은 점점점점 관심도가 뜨거워질걸로 보입니다. 아실사이트구요. 에이노선 전체역은 운정부터 시작해서 동탄까지 11개 역이 있구요. 업무지구이자 이곳으로 많이 갈 곳은 678번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일자리가 많은 곳이니까 업무시설이나 상권은 호재를 받겠죠. 이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올거니까. 그리고 운정부터 연신내 1,2,3,4,5 그리고 성남역부터 동탄역 90,11 이쪽은 서울역 강남권으로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니까 주거 아파트 호재를 받게 되겠죠. 성남역은 약간 특별한 케이스인데 판교와 가깝기 때문에 업무지구이면서 단지형 주거 아파트가 같이 있습니다. 약간 여의도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업무지구도 아파트도 같이 호재를 받을 곳이 9번 성남역입니다. 성남역 주변 임해 판교 지금 아파트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제가 뭘 할거냐면 짠 gtx a 노선 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 대표가 되는 아파트 시세 분석을 할겁니다.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 그것만 볼건 아니고 이 gtx 역별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이름 최근 평균 매매 가격 전세가 매매와 전세의 갭 취득세 수수료 그리고 투자시 필요한 비용과 실거주시 필요한 비용 한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중요한 전세가율 지금 서울이 전세가율이 50%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gtx a 역세권 아파트 시세 트래킹을 해보니까 전세가율이 지역별로 꽤나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파트 분석 영상은 2부 영상으로 준비했구요. 2부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았습니다. 회원이신 분은 바로 시청하실 수 있고 비회원이신 분들은 회원 가입 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만 하는게 아니라 단지별로 저의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회원이 되시면 다른 2부 분석 영상도 다 보실 수 있고 매주 진행하는 생방송 강의 다시 보기 제가 만든 회원 전용 부동산 특강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부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